엔젤스 퓨어로즈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 스트레이트. 놀랐어요. 놀랐어요. 윤창왕. 박용관이 맞습니다. 스톱 스톱. 이어서 이경섭 선수입니다. 팀파시 웨스트 짐. 이 선수는 뭐 메이타이 전적이 굉장히 화려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M&A는 출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타격 패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킥캐치를 허용을 했는데요. 자, 지금 박성 포지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입시에서는 강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라운드에서는 상당히 고정하고 있습니다. 암바 들어왔는데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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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암바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공격으로 참가자들을 거세게 몰아붙인 어세신 유상훈 선수. 많은 참가자에게 탈락의 아픔을 안겨줬는데 과연 이경섭 선수는 합격할 수 있을지? 자 지금 타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집중하고 집중 파이팅! 아 유상훈 선수가 절대 봐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나래치기 시도하는 이경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무에타이의 전쟁은 굉장히 화려한데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경선의 정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입시 4조 139팀 안녕하세요 아우 벌써 애 세게 돌아왔는데 아니 안 받는 거죠 아 네 그러한 데 너무 잘하는 건 못해가지고 하키 뭘 했어? 원래 웨타이 했다가 지금 MMRC 두 달 됐거든요 네 너무 못했어요 아 많이 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예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배우로만 가고 전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단 뒤에 그냥 배우만 가겠습니다 저는 이길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배우기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경기 가볍게 머리 이거 빼고 가볍게 가겠습니다 가볍게? 예 그게 가능할까? 저기 박현우 선수 저기 봐주지 마시고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가볍게 하고 가겠다라는 말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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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냥 배우고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배웠는데요 아 지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 윤영근 좋습니다 자, 지금 박현우 선수도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잽과 스텝에서는 확실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공격 들어갑니다 윤영근 선수가 박현우 선수에 이어서 배명호 선수까지 굴러냈습니다 센터 투, 센터 센터! 파일! 윤영근이 또 틀려졌어요 아, 굉장히 유연합니다 보고! 보고! 지금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잘 힘들었다고enn 가서inal 거기 p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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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абсолютно! 명호야, 헤드idents, 마우스 피 practiseê quienes켰니까? 파이팅! 본인은 이제 발이 접지로 넘어졌다고 하는데요 형그랑 먼저 걸어봐 먼저 먼저 걸어봐 그렇지 보고 움직여 보고 압박 당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하나씩 하나씩 자 갑자기 그 그렇지 됐다 케이지 사이드에서 강정민 스파릿 멘토가 지금 목소리가 꺼졌어요 지금 목소리가 꺼졌어요 프렌치 하지 말고 보고 던져 보고 다 돌리고 그렇지 간다 세 개 던져 세 개 프렌치! 프렌치! 지금 배명호 선수의 압박에 멋대로 했습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훈이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파이팅! 강정민 선수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지금 몸에 힘이 딱 넘치고 있는데요 바디 바디 뒷킥을 맞고 말았습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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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났어 끝났어 바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도전하세요 예예 한번 해보자고요 더 숨 좀 되셔 더 더 호흡 더 더 집중 파이팅! 파이팅! 최진욱 선수가 달라졌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야겠죠 싱글넥입니다 싱글넥 막을 수 있을지 들었습니다 가볍게 내려놓는 강정민 그라운드 싸움인데요 힘이 좋습니다 바로 일어났습니다 너블러 조심해 너블러 약간 인상을 보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던 타무라 키브 선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몸도 그렇고요 터프합니다 터프합니다 맞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최진욱 눈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자 강정민 선수가 펀치가 나가죠 네 파이팅 파이팅 정원은 맞아주고 있는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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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플링 스톱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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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인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타격으로 막 가는데요.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심판이 만질 뻔했습니다.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킥 캐치, 캐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상우 선수 심사위원 첫번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우 선수에게 피켓을 부르세요. 현상우 선수, 완산지로 축하하였습니다. 축하하십시오. 약 100명의 도전자 중 총 52명. 2차전 진출 확정. 2차전 진출 확정.